신의 티비 비가 내리기를 비는 제사는 기요제 어촌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가 풍어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동화도 자연을 다스리는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자연의 신에게 농사를 짓는 이들이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사랑의 신 옛날 탐나구 김들감이라는 부자에게 자청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청비는 빨래하러 강가에 갔다가 공부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온 옥황상지의 아들 문도령을 만나게 되었지요 자청비는 문도령을 좋아하게 되었고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하러 떠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여자인 자청비는 글공부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청비는 몰래 남장을 하고 문도령을 따라 나섰어요 자청비와 같은 방을 쓰게 된 문도령은 자청비가 여자인 것 같은 의심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자청비는 시체미를 떼고 공부하는 데만 열중했지요 문도령은 자청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꾸만 의심이 들어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활 쏘기 시합을 했지요 문도령도 활을 잘 쏘지만 자청비는 문도령보다 더 멀리까지 정확하게 활을 쏘았어요 이번에는 오줌 멀리 누기 시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건 자청비가 좀 곤란하겠지요 여자랑 남자랑은 오줌 누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하지만 자청비는 워낙 지혜로운 여자라서 이 시합에서도 이겼어요 미리 준비한 대나무 막대기를 가랑이 사이에 넣고 있는 힘을 다해 오줌을 길게 쌌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공부를 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도령은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혼이 날 색시가 생겼으니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 장가를 들라는 옥황상재의 편지였지요 자청비도 문도령을 따라 글 공부를 별만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둘이 처음 만난 강가에 이르렀을 때 자청비가 말했어요 문도령 날도 더운데 이 강에서 목욕이나 하고 갑시다 자청비는 강 위쪽에서 문도령은 강 아래쪽에서 목욕을 하는데 이때 자청비가 버들립에 편지를 써서 아래로 띄워보냈어요 눈치 없는 문도령 3년이나 한 방을 쓰면서 남녀 구별도 못하는 바보 같은 문도령아 그제야 자청비가 여인이라는 걸 한 문도령은 자청비를 따라 긴대람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청비와 하룻밤을 지새우며 사람을 맹세했어요 다음 날 아침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옥황상제의 부름에 따라 하늘나라로 떠났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문도령은 오지 않았어요 한편 자청비네 집에는 정수남이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자청비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정수남은 숲속에서 문도령을 봤다고 거짓말하고는 자청비를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똑똑한 자청비는 금세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희롱하려는 정수남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다니 당장 나가거라 그 사실을 안 김대감은 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자청비는 다시 남장을 하고 활과 화살집을 둘러매고 사람 살리는 꽃이 피어있다는 서청 꽃밭으로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헤매던 끝에 선천 꽃밭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환생꽃을 찾아낸 자청비는 죽은 정수남을 다시 살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다니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더 저지를지 알 수 없구나 김대감은 자청비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끔찍하게 여겼어요 다시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이 집 저 집 농사일을 도와주며 떠돌아 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청비가 외딴 집에 이르렀어요 옷감 짜는 할머니의 집이었는데 그 솜씨가 뛰어나 하늘나라까지 소문이 자자했지요 자청비는 할머니의 딸 노릇을 하며 일을 도왔어요 왜 옷감을 짜기만 하고 내다 팔거나 옷을 해입지 않으세요? 이 옷감은 옥황상재의 아들 몬도령이 장가갈 때 입을 비단이기 때문이란다 그 말을 듣자 자청비는 자신이 그 옷감을 직접 짜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옷감 한쪽에 이렇게 술을 놓았지요 가련하다 자청비 불쌍하다 자청비 다음날 밧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할머니는 몬도령에게 비단을 건네주었어요 몬도령은 한 귀퉁이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자청비에 대해 물었답니다 자청비가 할머니와 함께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은 문도령은 다음날 밤에 자청비를 찾아가겠다고 했지요 자청비는 기쁨에 들떠 옷을 곱게 차려입고 문도령을 기다렸어요 이었고 다음날 밤이 되자 문도령이 왔습니다 문도령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청비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손가락으로 방문 창호지에 구멍을 냈어요 그런데 방 안에 있던 자청비는 불쑥 들어온 손가락을 보고는 깜짝 놀라 바늘로 콕 찔러버렸네요 이런 못된 여인은 자청비가 아닐 거야 깜짝 놀란 문도령은 화가 나서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옥황상재의 귀한 아들을 바늘로 찔렀다고 화를 내며 자청비를 내쫓아 버렸지요 자청비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밀고 고깔을 쓰고 목탁을 든 비구니가 되어 세상을 떠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속에서 하늘나라 선녀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녀님들 왜 여기서 울고 계신가요? 문도령이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자청비라는 사람과 목욕하던 물만이 그 병을 낚일 수 있다는데 대체 그 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속상해요 내가 바로 자청비예요 그 물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요 자청비는 선녀들을 데리고 문도령과 목욕했던 강가로 가서 그 물을 떠주고 선녀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나라에 온 자청비는 문도령의 집을 찾아가 몸을 숨겼지요 문도령이 나와서 달을 보며 한숨 씻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달이 곱기는 하지만 자청비만은 못하구나 그러자 자청비가 밖으로 나오며 대꾸했습니다 저기 저 달이 곱기는 하지만 문도령만은 못하구나 깜짝 놀란 문도령이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니 자청비가 거기 있잖아요 문도령과 자청비는 서로 얼싸 안았지요 그 뒤로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하늘나라에 살며 옥환궁에 쳐들어오는 도적들을 물리치고 용감하게 싸워 이겼답니다 옥황상재가 기뻐하며 큰 상을 주려 했어요 인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농사지을 씨앗을 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오곡의 씨앗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풍년이 들게 하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대요 지금도 자청비와 문도령은 농사의 신이 되어 세상의 모든 농사를 돌보고 농사를 짓는 이들은 자청비와 문도령에게 제사를 올리면서 해마다 풍년을 기원하고 있답니다 무엇보다 농사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 말이에요 그래서 자청비는 사랑의 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숭례문의 현판 임진왜란이 끝나자 임금이 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궁으로 향하는데 숭례문의 현판이 보이지 않았어요 현판은 문 위나 처마 아래에 거는 나무조각입니다 현판에는 대부분 문이나 건물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요 숭례문의 현판에도 한자로 숭례문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도성으로 들어가는 천문인 숭례문의 이름이 사라진 셈이었어요 현판이 떨어진 숭례문은 휑했습니다 임금은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현판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숭례문의 현판은 양령대군이 만들었습니다 양령대군은 태종의 첫째 아들입니다 조선은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법에 따라 양령대군이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를 태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양령대군은 자신보다 뛰어난 숭례대군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싶었습니다 숭례대군이야말로 자신보다 더 백성을 위할 임금이 되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양령대군이 태자에서 물러나자 숭례대군이 왕위를 이어 세종대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룬 양령대군은 조선을 떠돌며 시를 지으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양령대군의 마음을 받들어 숭례문 현판의 글씨를 부탁했습니다 양령대군은 현판을 만들기 위해 숭례문을 보러 갔어요 숭례문에 도착하니 문 주위로 여러 집들이 보였습니다 기와 집도 있지만 초가집도 많았지요 작은 불씨에도 쉬이 타버릴 초가집을 보니 양령대군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부분 현판은 가로로 글씨를 씁니다 하지만 양령대군은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 세로로 글을 써서 숭례문 현판을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양령대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판은 숭례문에 남아 양령대군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지요 그런 현판이 전쟁통에 사라진 것입니다 양령대군의 깊은 뜻이 담긴 현판이 보이지 않자 임금은 초조해졌어요 숭례문의 현판을 다시 만들도록 하라 신하들은 도성에서 가장 이름난 선비를 찾아가 숭례문의 현판을 부탁했습니다 새로 만든 현판을 숭례문에 달았지만 현판은 금방 떨어지고 말았어요 썩은 열매가 떨어지듯 맥없이 땅으로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임금은 숭례문의 현판을 달기 위해 여러 선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단단한 나무로 현판을 만들고 튼튼한 도구로 현판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며칠을 채 넘기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임금은 자꾸만 떨어지는 현판 때문에 애가 탔습니다 현판을 쓸 또 다른 이는 없소 임금의 질문에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어요 훌륭한 사람이 쓴 글씨에는 강한 기운이 있습니다 어쩌면 숭례문도 제 이름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양령대군의 현판이 사라지지 않아 다른 이의 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옵니다 과인도 알고 있소 하지만 전쟁 중에 사라진 현판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불타버렸을 수도 있고 외에 있을 수도 있소 그러니 양령대군의 현판을 대신할 현판을 만드시오 예 전하 신하들은 덕이 높은 선비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양령대군과 같은 사람을 찾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 화려한 궁궐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큰 꿈을 버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셋으로 나그네가 된 양령대군입니다 아마 그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임금은 현판이 없는 숭례문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숭례문에 현판을 달지 못한다면 죽어서 선왕을 베일 낯이 없다 여겼습니다 하늘은 임금의 노력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임금은 숭례문에 현판을 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왕위에 올랐지만 전쟁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백성들은 이전의 왕이 전쟁 중에 자신들을 버리고 피신했던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임금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지요 백성들은 이제 임금을 어버이처럼 모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임금은 제일 먼저 화가 난 백성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숭례문 현판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숭례문은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현판이 없어진 숭례문은 예를 받든다는 의미까지 사라졌습니다 웅장했던 숭례문이 그저 도성에 있는 커다란 문이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름 없는 문이 되어버린 숭례문을 둘러싸고 나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령대군이 쓴 현판은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숭례문이 나라의 큰일이 닥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새로 만든 현판을 모조리 떨어뜨렸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가 떠돌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도성을 떠나는 백성들도 생겼어요 임금은 백성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조선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흉흉한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숭례문에 현판을 달아야 했지요 임금이 생각한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양령대군이 쓴 현판을 찾아내도록 하라 임금의 명령에 신하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이 양령대군의 현판을 찾지 못하리라 생각했어요 양령대군의 현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후로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게다가 돌아가신 임금도 찾아내지 못한 현판입니다 임금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일이 숭례문 문제를 풀 단 하나의 방법이라 답답했지요 하늘에 계신 양령대군께서 벌 주려고 하심이 분명하다 왜 침략을 미리 알아채고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지 조선을 지키기 위해 십만의 군인을 키우자고 했던 이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데 죽은 백성들을 가엾게 여긴 양령대군의 넋이 선왕께서 만든 현판들을 모조리 떨어뜨린 것이야 임금은 빈 현판 자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찰을 용서해 주십시오 대군마마 대군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백성을 어엽히 여겨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벌하여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임금의 진심 어린 말에 신하들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신하들도 임금을 따라 송예문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임금은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조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오랑캐라고 손가락질하는 나라라도 백성을 위해서라면 손을 잡았지요 힘이 약해지는 명나라보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 후금과 손을 잡아야 조선이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런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지켜온 명나라에 대한 예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령 대군의 뜻을 받들겠다는 임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의 노력으로 백성들의 삶도 점점 나아졌어요 풍년이 들어 전쟁으로 엉망이 된 논밭에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백성들은 점차 안정된 삶을 되찾았지요 그런데 나라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상한 빛을 내는 웅덩이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소문이 입을 타고 눈덩이처럼 커져 백성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궁궐에 사는 임금에게도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전하 배다리골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사옵니까 무슨 이야기가 떠돈단 말이냐 배다리골에 있는 웅덩이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배다리골로 향했습니다 소문대로 청파 배다리 아래에 있는 웅덩이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웅덩이 아래에서 시작된 빛은 하늘을 뚫을 듯이 강하게 빛났지요 한여름의 햇빛처럼 똑바로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부셨습니다 임금은 웅덩이에서 나오는 빛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웅덩이에 물을 퍼내보도록 하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 일꾼들이 배다리골로 모였습니다 임금은 금방 배다리골에 나타난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웅덩이를 파는 일이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임금은 의아해하며 다시 배다리골을 찾았어요 웅덩이의 물은 한 방울도 줄어들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왜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냐 일꾼들은 임금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빛은 점점 강해졌어요 임금은 따뜻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왜 웅덩이를 파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전하 사실은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빛을 내뿜는 것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웅덩이 물을 덜어내어 괴물이 나타나면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금 큰 전쟁이 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리 다오 임금은 빛에 대한 소문을 말한 일꾼에게 삽을 건네받았어요 그러고는 허리를 숙여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린 채 직접 웅덩이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을 뒤따르던 신하들은 안절보절 못하며 하나둘 웅덩이로 들어갔지요 뭐 하는 것이냐 전하께서 몸소 들어가시지 않느냐 신하들의 꾸짖음에 일꾼들도 쭈벽거리며 웅덩이로 들어갔습니다 일꾼들은 눈치를 살피며 웅덩이에 물을 퍼냈어요 물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제 웅덩이에서 나가시옵소서 아니다 내가 나가면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정말 괴물이 있다면 그들을 내가 지켜줘야 할 것이니 여기 함께 있을 것이다 임금은 빨갛게 부어오른 손으로 계속 물을 퍼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물을 퍼내자 웅덩이는 금방 바닥에 드러냈습니다 전하 빛을 내는 물건이 저기에 있습니다 신하들이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바위 틈으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일꾼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곳을 찾았습니다 바위에서 시작된 빛은 하늘을 뚫을 듯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임금은 주먹을 꽉 쥐고 바위로 향했습니다 바위 틈에 있는 것은 나무 조각이었어요 임금이 나무 조각을 꺼내 물기를 털었습니다 아니 이곳은 임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임금은 나무 조각을 바닥에 내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신하들도 임금 너머로 보이는 나무 조각의 정체를 알고 난 후 임금을 따라 바닥에 엎드렸지요 영문을 모르는 일꾼들은 멀동히 임금과 신하를 받아보았습니다 배나무 꼴 웅덩이에서 찾아낸 나무 조각은 바로 양령대군이 쓴 속예문 현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일꾼들은 가족에게 임금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임금이 속예문 현판을 찾았다고 했지요 일꾼들에게서 시작된 이야기가 또 다른 소문을 낳았습니다 임금이 양령대군의 시험에 통과해서 선물로 현판을 되돌려 받았다는 이야기로 도성이 떠들썩했습니다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임금이 있는 한 다시는 큰 전쟁이 없으리라는 말과 함께 도성은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현판을 가지고 군궐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젖은 현판을 비단으로 닦았습니다 오랫동안 웅덩이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판은 깨끗했습니다 곰팡이가 슬거나 깨진 부분도 없었지요 임금은 현판을 쓰다듬었습니다 대군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위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임금은 현판에 다짐을 했습니다 큰 전쟁으로 현판을 잃는 일은 두 번 다시 만들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임금은 새 비단으로 현판을 조심스레 쌌습니다 다음날 임금은 현판을 가지고 조례에 나갔습니다 조례는 아침마다 관리들이 궁궐에 모여 임금을 뵙는 일이랍니다 신하들은 웅덩이에 들어가 일을 한 것이 임금의 채통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을 향해 비단을 풀었지요 현판이 드러나자 다시 빛이 났습니다 웅덩이에서 뿜어져 나오던 것처럼 화냈습니다 신하들은 현판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모두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인이 되찾은 현판이다 양령대군의 분노가 가라앉아 이곳으로 왔다 그러니 이제 이 현판을 숭례문에 달도록 하라 과인은 양령대군의 뜻을 받들어 채통이나 명나라에 대한 예 같은 허울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임금이 될 것이다 신하들은 임금에게서 현판을 받아 숭례문으로 향했습니다 임금이 양령대군의 현판을 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성 안의 백성들이 숭례문 앞에 모였지요 텅 빈 현판의 자리에 양령대군의 현판을 걸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금방 떨어지던 다른 이의 현판과는 달리 쇠에 자석이 붙듯 달렸습니다 백성들은 숭례문에 달린 현판을 보며 그동안의 흉흉한 소문들을 깔끔히 털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숭례문의 현판은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령대군의 현판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임금의 가장 큰일이라는 양령대군의 뜻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못 먹는 음식 옛날 어느 부자 양반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손님들이 구름처럼 모였지요 주인이 부자 양반이니 손님들도 죄다 부자고 양반들이었어요 큰가 쓰고 좋은 옷 입고 말 타고 경마잡이 앞세우고 꾸역꾸역 많이들 모여들었지요 그렇게 모여서 잔치를 벌이니 음식인들 좀 푸짐할까요 밥에 술에 고기에 떡에 온갖 반찬에 갖가지 채소 과일에 없는 게 없었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먹는데 실컷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다들 음식 투정을 했어요 먼저 한 양반이 나는 저놈의 국수는 못 먹겠더라 모가지가 간지러워서 말이지 하니까 다른 양반이 이 말을 받아 나는 죽어도 떡은 못 먹겠어 목구멍이 턱턱 걸려서 어디 넘어가야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저 식음털털털한 술은 못 먹겠더라 다들 고기를 좋아하는지 몰라도 나는 누린내 나서 도저히 못 먹겠던데 나는 비늘 있는 생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먹는다네 징그러워서 말이지 아이고 말발게 나는 도무지 비리고 짜서 젓갈이란 젓갈은 아무리 귀한 것도 못 먹지 뭔가 한참 그렇게 소작들을 하는데 마침 옆에서 심부름하던 종 하나가 세그머니 끼어들더래요 나리들 말씀을 듣고 보니 다들 못 잡수시는 게 하나씩 있구먼요 그런데 쇳내는 못 먹는 게 한둘이 아니랍니다 양반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두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끌끌 찼지요 거참 맹랑한 놈일세 니까지 놈이 못 먹는 게 뭐가 있어 국수도 못 먹고 떡도 못 먹습지요 또 술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고 젓갈도 못 먹는답니다 양반들이 들어보니 기도 안 차거든요 가난한 종놈이 식은 밥 한 덩이도 없어서 못 먹는 신세 아닌가요? 여기 잔치판에 와서도 쟁반에 담긴 음식 한 덩이 얻어 먹어 봤나요? 종일 쫄쫄 굶으며 일만 했지요 그런 주제에 무슨 금태둘림 목구멍이라고 가리는 음식이 그리 많을까요? 양반들이 배알이 뒤틀려서 마구 야단을 했습니다 예끼 이놈, 위앞에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거지 같은 놈이 그 좋은 음식을 왜 못 먹어? 그러니까 종이는썹 하나 깎다 감고 받아치더래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요 거지 같은 놈이니 못 먹습지요 아, 있어야 먹을 것 아닙니까?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듣고 보니 옳은 말이었어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거지요 그 좋은 걸 왜 못 먹겠어요? 그러고 보니 종한테 음식 한 접시 안 주고 저희들끼리만 배 터지게 먹으면서 이거 못 먹니 저거 못 먹니 투정하던 양반들만 웃은 꼴이 났지 뭐예요 부자 양반들이 다들 얼굴이 벌게 져서 공연이 헛김치만 흠흠하고 앉아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김홍도 이야기 하늘 천 따지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꼬박꼬박 졸고 있네요 바로 홍도예요 홍도는 여간 개고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당에 갔다 오기만 하면 친구들과 어울려 동네를 휘젓고 다녔지요 장난을 쳐서 어른들을 골탕 먹이기도 했고요 홍도는 노는 거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답니다 홍도는 이상하게 책만 보면 졸음이 쏟아졌어요 책보다는 병풍 그림을 보는 게 훨씬 재미있었지요 그림을 한참 보고 있으면 어느새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꽃 냄새도 나고 새소리도 들렸어요 이 녀석아 놀지만 말고 글 좀 읽어라 아버지는 홍도를 몹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어요 어머니는 가끔 홍도를 외삼촌 댁에 데리고 갔습니다 외삼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어요 홍도는 외삼촌을 잘 따랐고 외삼촌은 홍도를 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홍도는 외삼촌이 그린 매화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똑같다 홍도는 외삼촌처럼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었답니다 홍도는 틈만 나면 그림을 그렸어요 친구들이 노는 모습도 그리고 송아지나 강아지도 그렸지요 홍도의 그림 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홍도는 수치로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종이에 그리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종이를 살 수가 없었거든요 큰 종이에 마음껏 그림을 그려봤으면 홍도는 넓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마치 커다란 종이처럼 보였어요 홍도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홍도는 마을길을 걷다가 긴 담장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걸 홍도는 담장에다 신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못된 장난만 치고 다녀 아버지는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쳤어요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마라 알겠느냐 하지만 홍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렸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홍도는 외삼촌 댁으로 달려갔어요 외삼촌은 홍도를 다독다독 달려주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보고 종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말해라 외삼촌은 홍도에게 붓과 종이를 주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것 좀 봐요 홍도는 엄마에게 붓과 종이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홍도를 불렀어요 홍도야 그거 이리 가져오너라 홍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싫어요 외삼촌이 그림 그리라고 저한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홍도는 백 소리치고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홍도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림을 얼마나 그리고 싶으면 저러겠어요 엄마는 홍도에게 아버지 앞에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선 하나 점 하나 홍도는 온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지요 아버지는 홍도의 그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홍도야 아버지한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겠니 그림을 마음껏 그리는 대신 책도 열심히 보겠다고 말이야 정말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홍도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답니다 홍도는 커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바라고 바라던 꿈을 이루어낸 거지요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네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은 처음 보는걸 모두들 김홍도의 그림에 감탄했습니다 김홍도는 우리 이웃들의 정당한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일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노는 모습 오늘날에도 김홍도의 그림은 널리 사랑받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시아버지와 며느리 어느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 부부는 홀로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집은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아니 같은 집에서 얼굴 보는 것까지 꺼려했지요 이쯤 되니 아내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요 시아버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남편이 남편과 아들 노릇타기에 죽을 맛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내와 아버지는 사이가 나쁠까 아들이 먼저 부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아들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공손하지 못했습니다 수건이 없구나 시아버지가 세수를 하고 수건을 찾으면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님 수건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며느리 말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요 이 같은 광경을 보고 아들이 수건을 가져다 드리려는데 수건이요 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럴 수가 아내의 행동을 보고 남편은 놀랐어요 수건을 내던지는 것도 그렇지만 글쎄 아내가 아버지 앞에 내놓은 것은 수건이 아닌 발 닦는 걸레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웃 친구네 집으로 농기구를 빌리러 갔어요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살며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즘 자네 부인 좀 잘 살펴보게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아버님이 자네 부인에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는데 어찌 된 일인가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남편은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용히 하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네 삼시 새끼를 아버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누가 대체 그런 말을 하던가 누구긴 누군가 자네 아버님이지 우리 아버지한테 자네 아버지가 직접 말하더래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다네 아들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아들은 자기 부인이 아버지께 수건 대신에 발 닦는 걸레를 주는 걸 직접 보았던 차였습니다 그렇지만 밥을 안 드린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았다가는 오히려 싸움만 크게 벌어질 것 같아 속만 끓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아버지와 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을 부풀려 자기 좋을 대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장터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어요 아버지 일로 고민하던 아들은 좋은 생각이 떠올라 늦은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장에 가서 이상한 것을 봤어 뭘 봤는데 그래요 웬 젊은이가 살이 통통하게 찐 영감을 갖다 파는데 글쎄 많은 돈을 받던데 아내가 그런 일이 어디 있냐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정말 그럴 리가 있으려고 부인은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가까이 가서 귀에 대고 말했어요 여보 저 아버지도 참 멋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 좀 지면 더 멋있을 거야 우리도 아버지를 잘 잡수시게 해서 팔면 어떨까 처음에 부인은 그래도 아버지를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꾸 말하자 부인은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버지에게 잘 해드리기로 했지요 고기 반찬도 하고 생선 반찬도 하고 반찬도 반찬이지만 마음이 편해야 하니까 당신 아버지와 당신 아버님 잘 모셔야 해요 남편 말의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기분이 좋아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살이 찌는 거 아닌가요 이러기를 열흘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자 시아버지 얼굴이 뿌옇게 살이 오르고 마음도 부드럽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못난이지 저렇게 잘해주는 며느리를 구박하고 흉을 보다니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자기를 잘 먹여 팔려낸 줄도 모르고 셋으로 반성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쳤어요 며느리들 이야기가 나오면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애는 없을걸 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며느리 자랑을 입에 달고 다녔대요 빨래터에서도 대추나무집 며느리가 효부라며 우물가에서도 대추나무집 어르신이 며느리 덕에 호강을 한다며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대추나무집 며느리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자네는 시아버님을 어떻게 모시기에 온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하나 이웃집 안항대들이 며느리에게 물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를 잘 먹여 살찌게 해서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지요 사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보기 싫어서 남편 말만 믿고 좋다고 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이 가면 갈수록 시아버지가 좋아지고 시아버지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너무 좋아 며느리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았지요 남편은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자기 부인과 자기 아버지 사이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아버지 몰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이 장날이니까 아버지를 내다 팝시다 네?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가슴에 쿵하고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이젠 아버지가 보기 좋지 않소 팔면 좋은 값을 받을 것이오 아버님을 팔면 안 되는데 일을 어쩌나 부인은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팔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여태껏 아버지께 드린 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거야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 안 계시면 못 살아요 아내는 닭돈 같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잘못을 남편에게 빌었어요 남편은 속으로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빙글에 웃으며 아내를 달래주었지요 이제 원수 같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좋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일곱 명의 바보 옛날 루손성 북쪽 시골 마을에 일곱 명의 친구들이 살고 있었어요 후안, 펠리페, 마테오, 페드로, 프란시스코, 에우랄리오, 하신토였는데 모두 머리가 좀 모자랐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루 종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펠리페가 친구들에게 낚시를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카가얀 강가에 오랫동안 머물렀지요 오후 2시쯤 마테오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들 배 안 고파? 난 배가 무지 고프네 우리 집에 가자 그러자 후안이 말했어요 집에 가기 전에 모두 있는지 한번 세워보자 후안은 친구들을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세는 것은 잊어버렸지요 그러니 모두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워도 6밖에 없네 누구 하나가 물에 빠졌나 봐 친구들은 모두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 잃어버린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다시 물 밖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프란시스코가 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 역시 자기 자신을 세지 않았기에 6친구밖에 없었지요 하신토가 말했어요 잃어버린 친구를 찾기 전까지 집에 가서는 안 돼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강물 속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7친구가 물 속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뭘 잡으려고 그렇게 물 속에 뛰어드나 7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에 빠져서 찾으려고요 처음에 모두 몇 사람이 왔는데 노인이 물었어요 7사람이요 친구들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한 사람씩 물 속으로 뛰어들어 보게 내가 세어볼 테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지요 노인이 세어보니 7명인 겁니다 노인이 잃어버린 친구를 찾아낸 겁니다 친구들이 고맙다고 인사하자 노인은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했어요 일곱 친구와 함께 집에 간 노인은 마테오와 프란시스코에게 늙은 아내를 돌봐달라고 말했어요 에오랄리오에게는 물을 기러오라고 시켰고 페드로에게는 요리를 하라고 하고 하신토에게는 장작을 날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후왕과 펠리페에게는 함께 사냥을 가자고 했지요 다음 날이 되자 노인은 사냥을 갈 터이니 후왕과 펠리페는 쌀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잠시 뒤 그들은 산에 이르렀습니다 노인은 두 친구에게 10시에 밥을 지으라고 말하고는 개를 데리고 사슴을 잡으러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산 기슭에 남아있던 두 친구는 한 번도 사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슴 하나가 나무 아래 서 있는데 펠리페가 사슴부를 작은 나뭇가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모자를 걸어두고 쌀자루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도망쳐버렸지요 노인이 돌아와 밥이 다 되었는지 물었어요 펠리페가 모자와 쌀자루를 나무에 올려놓았는데 도망쳐버리더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자네가 나무라고 생각한 것은 사슴뿌리야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당장 집에 돌아가야겠네 노인과 두 친구가 그러고 있는 사이 집에 남은 다섯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요? 당연히 노인이 시킨 일을 했지요 에우랄리오는 물 한 동의를 기르러 갔어요 우물에 이르러 물을 기르려고 보니 물 속에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여주니 물 속에 자기도 똑같이 고개를 끄덕이네요 에우랄리오는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물 속의 모습도 똑같이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에우랄리오는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계속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침내 지쳐버렸지요 그래서 물 속으로 뛰어들어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신토는 작은 나뭇가지를 모으러 갔어요 하지만 멀리 가는 것이 귀찮아 정원 나무 울타리를 부수어 갖고 왔지요 페드로는 닭을 요리했는데 깃털을 뽑지 않고 요리를 했어요 게다가 석탄처럼 까맣게 태우고 말았지요 마테오와 프란시스코는 노 부인의 얼굴에 날아드는 파리들을 쫓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들을 쫓으면 날아갔다가 금세 되돌아오지 뭐예요 마테오와 프란시스코는 지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파리들을 쫓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려고 커다란 막대기를 찾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파리 한 마리가 노 부인의 코 위에 살포시 내려앉자 그들은 막대기를 퍽 하고 내리쳤지요 어찌나 세 개 찼던지 노 부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노 부인은 얼굴에 미소 같은 것을 띄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자기들이 파리를 죽여주어 노 부인이 매우 기뻐한다고 생각했지요 노인과 두 친구가 집에 도착했어요 노인이 페드로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냄비 안에 있어요 페드로가 대답했어요 노인이 냄비를 들여다보니 불에 탄 닭과 깃털이 있는 거예요 노인은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런 다음 노인은 아내를 살펴보러 갔는데 아내가 죽어있지 뭐예요 마테오와 프란시스코에게 대체 아내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지요 두 친구는 파리들이 노 부인을 귀찮게 하기에 죽여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노 부인이 매우 기뻐하더라고 말이에요 다음날 친구들은 죽은 노 부인의 관을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들 것처럼 평평하게 짜는 바람에 들고 가려니 시신이 자꾸 떨어졌어요 어쨌든 노인은 시신을 묘지로 운반하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관을 메고 달려가자 평평한 관에서 시신이 굴러떨어졌어요 관이 가벼워지니 달리기가 훨씬 좋다고 친구들은 입을 모았지요 교회에 와보니 시신이 없는 겁니다 신부는 일곱 친구에게 다시 돌아가서 시신을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이 집을 향해 걷는데 길가에서 한 할머니가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 거기서 뭘 하세요? 신부님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일곱 친구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할머니를 묻고 있는데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불렀어요 사람 살려 여기 나쁜 녀석들이 나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일곱 친구가 자기 부인을 골려주려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할머니를 데리고 교회에 갔지요 그러자 신부는 장례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는 아직 살아있다고 소리소리 질렀지요 하지만 신부는 장례비를 받았으니 죽었건 살았건 상관없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머니를 땅에 묻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데 교회로 가는 길에 떨어뜨린 시신이 있는 거예요 프란시스코가 노부인의 유령이 나타났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곱 친구는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 후다닥 달아나버렸지요 모두들 다른 방향으로 도망쳐서 온 루손 섬에 서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대별왕 소별왕 이야기 아주 멀고 먼 옛날 세상이 처음 생겨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커다란 암흑덩어리였어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커다란 암흑덩어리를 말이지요 하늘이 없으니 해도 달도 없었고 땅이 없으니 물도 흙도 없었어요 세상은 그냥 한 덩어리였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암흑덩어리의 한 귀퉁이에 작은 틈이 생겨났지요 그때 옥황상재가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옥황상재는 작은 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옥황상재가 힘을 주자 커다랗고 요란한 소리와 함께 작은 틈이 쩍 갈라졌어요 세상이 둘로 나뉘며 하늘과 땅이 생겨났지요 이 세상은 오랫동안 어두웠다 이제부터는 밝은 세상에 온갖 생명이 되어나 자랄 것이다 옥황상재는 작은 신들에게 밝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검푸른 번개뿔이 번쩍 벼락이 꽈르르른 작은 신들은 옥황상재의 명령대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하늘의 별들을 만들었어요 견우성, 징녀성, 북극성 같은 그런 별들 말이지요 어두운 세상에는 빛이 가장 먼저 필요했으니까요 별들이 많아지면서 우주는 더 넓어졌지요 그런데 이런 별들만으로는 세상이 크게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옥황상재는 작은 신들이 만든 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더 밝은 빛이 있어야겠구나 옥황상재가 말을 마치자마자 어디선가 밝은 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개의 구멍에서 빛이 쏟아졌지요 두 개의 구멍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강렬한 빛이 다른 두 개의 구멍에서는 얼음처럼 차갑고 은은한 빛이 쏟아졌어요 옥황상재가 두 개의 해와 두 개의 달을 만든 거지요 해와 달이 두 개씩이나 되니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밝아졌습니다 해가 뜨면 낮이 되었고 달이 뜨면 밤이 되었어요 밤낮만 생긴 게 아닙니다 해와 달이 돌고 돌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겨나고 하루하루 날짜가 생기고 1년, 10년 하는 해수가 생겼어요 하지만 땅은 아직 조금 복잡했습니다 물과 불과 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옥황상재는 작은 신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불은 위로, 물은 아래로 가게 하여 흙과 물과 불이 구별되게 하여라 그러자 불기둥이 솟아오르더니 산이 생겼습니다 물은 줄줄 흘러내려 강과 바다를 이루었지요 불이 솟아오르고 물이 흘러내리자 그 사이에 있던 흙은 땅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뒤로 물과 땅에서는 온갖 생물들이 생겨나고 쑥쑥 자라기 시작했지요 풀과 나무, 벌레, 물고기, 날짐승과 길짐승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모르는 모든 생물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세상에 온갖 생물이 자라기 시작한 뒤에 다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옥황상제는 다시 작은 신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세상 만물의 주인을 만들자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세상의 세 가지 주인이 되게 하리라 사람을 만드는 일은 미륵에게 맡기겠다 사람은 살, 음 또는 삶을 말해 생명의 근원을 뜻하지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은 미륵은 국립 끝에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륵은 양손에 금쟁반과 은쟁반을 들고 옥황상제에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은쟁반과 은쟁반에 벌레가 다섯 마리씩 떨어졌습니다 금쟁반의 벌레는 자라 남자가 되고 은쟁반의 벌레는 자라서 여자가 되었지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았고 그 자식들은 또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세상에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어느새 세상의 주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개씩이나 되는 해와 달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웠거든요 여름이면 찌는 듯한 더위에 쓰러지기 일쑤였고 겨울이면 얼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두 태양의 뜨거운 기운이 땅을 쩍쩍 갈라놓았고 두 달의 기운이 서로 합칠 때면 홍수가 나서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어요 세상의 어지러움을 본 옥황상제는 밤낮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옥황상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하나씩 입으로 삼키는 꿈이었지요 이 꿈은 분명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이를 얻을 태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몽을 꾼 옥황상제는 아내를 얻으러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느 마을에서 총명 부인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옥황상제와 총명 부인은 만나자마자 서로 부부가 될 사이라는 걸 알았어요 옥황상제는 총명 부인과 결혼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들 둘을 낳을 거요 큰 아들을 대별이라 하고 작은 아들을 소별이라 이름 지으시오 나는 할 일이 많아 다시 하늘나라로 가야 하오 아이들이 아비를 찾거든 이 박씨를 땅에 심어 자라면 박 넝코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오게 하시오 옥황상제는 박씨 두 아를 총명 부인한테 주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 뒤에 총명 부인은 과연 아들 둘을 낳았을까요 옥황상제가 하늘나라로 돌아간 뒤 총명 부인은 정말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옥황상제의 말대로 대별과 소별이라 이름을 지었지요 대별이와 소별이는 재주가 남달라서 글도 잘 읽고 활도 잘 쏘았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있었어요 형님 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을까요 그러게 말이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머니께 여쭈어봐야겠다 대별이와 소별이가 아버지를 찾는 모습을 본 총명 부인은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옥황상제가 준 박씨를 심을 때가 온 거지요 총명 부인은 두 아들을 앉혀놓고 말해주었습니다 잘 듣거라 이 세상을 만든 옥황상제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시란다 너희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찾으면 박씨를 심어 넝쿨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오라고 하셨단다 총명 부인은 대별이와 소별이에게 박씨를 주며 뒤뜰에 가서 무드라 일렀어요 대별이와 소별이는 옥황상제인 아버지를 만날 생각으로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요 두 형제는 어머니의 말대로 박씨를 땅에 꼭꼭 심었어요 박씨는 심자마자 새싹을 쏙 튀우더니 순식간에 넝쿨이 되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하늘로 쭉쭉 뻗었어요 대별이와 소별이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지요 어머니 저희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형제는 총명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하늘을 향해 아득히 뻗은 넝쿨을 타고 올라갔어요 구름을 뚫고 하늘에 올라 마침내 옥황상제를 만나게 되었지요 너희들은 어디서 온 누구냐 저희는 인간 세상에서 왔습니다 대별과 소별입니다 옥황상제는 대별이와 소별이가 진짜 자기 아들이 맞는지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 모세 활과 화살을 두 개씩 내오게 했지요 이 활과 화살을 하나씩 가지고 땀으로 내려가서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 대별이와 소별이는 활과 화살로 어떻게 아들임을 증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둘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지요 대별이와 소별이는 무작정 길을 떠나 동쪽 바다로 향했어요 마침 바닷물이 붉게 물들면서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가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오르자 또 하나의 해가 떠올랐어요 너무 밝아 눈이 부셨지요 그 순간 대별이는 눈을 부릅뜨고 두 번째 떠오른 해를 향해 활을 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해는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형제는 다시 길을 떠나 서쪽 바다로 갔어요 해가 지자 달이 떠올랐지요 이번에는 소별이가 활을 싸서 두 번째 달을 산산히 부서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조각난 해와 달의 부스러기는 하늘 여기저기로 흩어져 반짝이는 별이 되었지요 해와 달이 하나씩 사라지자 세상에는 드디어 평화가 왔습니다 해도 하나 달도 하나 이제 모든 것들이 적당해졌어요 사람들은 살기가 한결 편안해졌지요 해와 달의 부스러기인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은 훨씬 더 밝고 아름다워졌어요 대별이와 소별이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지요 해와 달의 화살을 쏘았구나 세상을 아름답게 바로잡다니 너희는 내 아들들이 분명하다 옥황상제는 믿음직한 두 아들에게 이승과 저승을 맡겨서 다스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새로운 과제를 주었지요 옥황상제는 두 아들에게 은대야에 심은 꽃나무를 주어 기르게 했습니다 꽃을 활짝 피운 사람이 이승을 맡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승을 맡으라고 말했어요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것은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꽃을 피우는 일은 생명을 키우는 시합이었지요 용맹함이나 지략이 아니라 세심한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시합이었어요 둘은 공들여 꽃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소별이의 꽃은 시들시들해지고 대별이의 꽃은 싱싱하게 피어났어요 드디어 승부가 판가름 나는 순간이 왔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갑자기 결과가 바뀌었어요 시들하던 소별이의 꽃은 아름답게 활짝 피어 있고 대별이의 꽃은 제대로 피지도 못한 채 누렇게 새기 발에 있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대별이는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소별아, 네가 꽃을 바꿔치기 했구나 내가 한 짓은 정정당당하지 못해 그러나 소별이는 자기가 이겼다며 우겼어요 대별이는 동생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다 내가 저승으로 감아 부디 자비를 베풀어 이승을 잘 돌보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형님은 어서 가서 저승이나 잘 다스리시오 그것이야말로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대별이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저승으로 향했어요 이승에 간 소별이는 소별이는 곧바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옥황상지의 아들 소별왕이다 소별왕이다 이 세상은 이제부터 내가 맡아 다스린다 모두들 나를 따르라 소별왕은 법을 엉켜 기정했습니다 선악을 확실히 구분했지요 죄 지은 자에게는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렸어요 세상은 점차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몰래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어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 사람을 해치는 사람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엄격한 법을 피해 자꾸자꾸 나쁜 일을 저질렀지요 한편 저승에 간 대별왕은 법이 없어도 공평했습니다 이승에서 착하게 살다 온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죄값을 치르도록 벌을 주었지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대별왕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동화 엉터리 4위 옛날 정선 산골 마을에 전서방이 살았는데 열서너 살 먹은 아들을 하나 두었어요 전서방은 아들을 데리고 맨날 산에 나가 일을 했지요 산에 있는 나무들을 불태우고 그 자리에다 밭을 읽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밭이 보통 밭이라야 말이지요 어찌나 돌들이 많은지 글쎄 하루는 아들이 밭을 가는데 괭이 끝에 있던 돌이 탁 튀어서 아들의 무립학을 딱 맞추지 뭐예요 아들은 너무 아파서 쩔쩔매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다리라도 주물러 주면서 달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서방은 그냥 대뜸 소리부터 질러댔습니다 야 겨우 돌에 맞았다고 그렇게 질질자냐 그런다고 죽기라도 하니 아들은 울음을 뚝 그치고는 물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힘든 일을 꼭 해야 해요 이런 일을 안 하고는 못 사나요? 예끼놈아 우리가 이런 일이라도 하니까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거지 아들은 고개를 내져었습니다 아니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벌어 고함을 질렀어요 더 못할 것 같으면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 어서 내 눈앞에 서 썩 거져라 그래서 아들은 그 길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거지가 되더라도 한양에서 하겠다 생각하고는 무작정 한양으로 향했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한양 어디쯤에 고래등 같은 기와의 문도 몇 겹인 의리의리한 집 담벼락에 방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알아야 읽지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는 그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중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아들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지요 좋아 그럼 내가 이 집 사위노릇 좀 해야겠군 아들은 대나무 밭으로 가서는 활과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화살촉 부분을 날카롭고 뾰족하게 다듬고는 활과 화살을 둘러매고 장으로 갔지요 장에 가서는 죽은 꿩을 한 마리 샀습니다 아들은 꿩을 들고는 부잣집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그러고는 화살촉으로 꿩 똥구멍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살촉이 불이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잘 꿰었지요 아들은 그 꿩을 담장 안으로 휙 집어던졌습니다 죽은 꿩은 부잣집 뒷마당에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문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하인을 불렀지요 그랬더니 하인이 떡거머리가 여긴 웬일이냐 하면서 위아래를 훑어보고는 그냥 들어가 버리려는 거예요 어이 이보게 내가 조금 전에 날아가는 꿩을 쏘았다네 똥구멍에다 대고 화살을 탁 쏘았는데 아마 화살이 똥구멍부터 부리까지 뚫고 나왔을 걸세 꿩이 저기 뒤뜰에 있을 텐데 꿩은 그냥 이 댁에서 잡숫고 그 화살이나 좀 내달라고 대감님께 한번 여쭤보게나 혹시나 싶어 하인은 뒤뜰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꿩이 똥구멍부터 부리까지 화살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하인은 대감한테로 가서 그대로 전했지요 그러자 대감이 말했습니다 참말이더냐 그럼 어서 가서 그 꿩을 가지고 와봐라 가져온 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쐈거든요 화살이 똥구멍부터 부리까지 똑바로 뚫고 나왔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잘 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감은 이 사람을 불러드렸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활을 잘 쏘는구먼 어찌 그리 활을 잘 쏘는고 뭐 그냥 좀 쏘지요 그래? 그럼 저기 저 나무 아래 바위에 있는 부엉이는 잡을 수 있겠나? 저 부엉이가 맨날 여기 와서 똥싸고 울어대서 밤이면 시끄러워서 도통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잡고 말고요 그렇다면 대신 오늘 밤은 여기서 자게 해주십시오 암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는 사랑빵을 내줬습니다 사랑빵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이 하인을 불렀어요 이보게 홑이불 좀 내주게 모기가 많아 이불을 덮어쓰고 자야겠구먼 밤이 되자마자 방에서 나왔어요 홑이불을 둘둘 말아가지고는 살금살금 뒷곁으로 갔지요 그러고는 부엉이가 늘 앉는다는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홑이불을 덮어쓴 채 말이지요 그래도 두 손만은 내놓고 있었어요 한밤중이 되니까 정말로 부엉이가 부응 하고 날아왔어요 그러고는 정말로 바위 위에 탈싹 앉았습니다 실은 부엉이가 앉은 곳은 바위가 아니라 홑이불 위였던 거지요 올커니 요놈 두 손으로 부엉이 다리를 꼭 붙잡았어요 부엉이 목을 쥐고서 활촉으로 똥구멍에서 부리까지 확 찔렀지요 그러고는 바위 근처에다 부엉이를 쓱 갖다 놓고서는 사랑방으로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 대감이 쫓아 나왔어요 여보게 그 부엉이는 어찌 되었나 어쩌녁에 부엉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 못 들었지 거 내가 지난밤에 부엉이가 부엉 하고 울려고 하기에 화살로 툭 쏴놨으니까 아마도 지금쯤은 똥구멍에서 부리까지 화살이 뚫고 나가 죽어 있을 겁니다 그런가? 그럼 한번 가보세요 아 그래서 가보니까 부엉이가 정말로 똥구멍에서 부리까지 화살에 꿰어져 있었습니다 자네는 참말로 명궁일세 꽝도 똥구멍에서 부리까지 뚫어놓고 부엉이도 똥구멍에서 부리까지 뚫어놓다니 내가 활 잘 쏘는 총각이 있으면 사위로 삼는다고 했는데 자네보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걸세 그래서 자네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어떤가?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감집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어엿한 대감집 사위가 된거지요 그렇게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인이 사위를 불렀지요 이보게 열흘 뒤에 온 나라에 있는 활량들이 모여서 활 쏘기 시합을 한다는데 자네도 한번 나가보게 그런데 사위가 되어서는 못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지요 하는 수 없이 네 그러지요 대답을 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날 이후 뭘 먹어도 살로 안 갔어요 아주 가슴이 한줌이 되어가지고는 한숨만 푹푹 쉬었지요 그러다 시합 날이 와버렸습니다 사위는 활과 활촉을 메고는 시합장으로 갔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활 잘 쏘는 활량들 수십 명에 구경군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활량들이 활을 쏘아 대기 시작하는데 중심에 맞았네 살짝 비켜갔네 하면서 펑펑 소리까지 내며 잘도 쏘아 대기 시작합니다 사위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전 활을 쏴봤어야 말이죠 활만 이렇게 겨누고는 덜덜 떨고만 있었지요 그러니까 구경군들이 소리쳤습니다 어유 어서 쏘라 하지만 쏠 수가 없었어요 장인도 참다 못해 에이 어서 쏘라 쏴 계속 체근했지요 그래도 사위는 가만히 겨누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수근거렸어요 장인이 더는 못 참고 에이 이놈의 자식 하면서 사위를 발로 탁 차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사위가 벌러덩 자빠졌어요 화살도 탕 하고 날아가 버렸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까마귀 두 마리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의 똥구멍에 화살이 콕 박히지 뭐예요 그러고는 넘어져 있는 사위 얼굴 위로 화살이 박힌 까마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사위는 그걸 딱 붙잡고 일어났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사위를 보면서 과연 화살을 잘 쏜다더니 정말 명궁이야 명궁 어찌 똥구멍부터 부리까지 저렇게 딱 맞추는 거 하면서 떠들썩거렸습니다 사위는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러고는 홀로 날아가는 까마귀를 가리켰지요 장인이 날 넘어뜨리지만 않았어도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장인 때문에 한 마리만 잡고 한 마리는 놓쳤네요 그러고는 한 마리 더 했지요 두 마리 올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건만 그러자 장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으쓱 했지요 대단한 사위를 뒀으니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장인이 사위한테 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장가도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껏 사돈과 사부인을 만나본 적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뵈려고 하는데 자네가 가는 길을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 모셔올 테니 그리 알고 기다리게나 장인은 하인들을 산골로 보냈습니다 산골 구석에 있던 사돈과 사부인은 평생 타보지 못한 가마를 타고는 대감댁 앞마당까지 편안히 왔지요 사돈 내외가 가마에서 딱 내렸는데 이런 웬 간망곤에 상투를 쓰고 도포를 입은 잘생긴 선비가 떡하니 서 있지 뭐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어메 내가 저승에 왔나 꿈을 꾸는 건가 당초에 분간을 못하겠네 내외는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부모님을 방 안으로 모시고는 큰절을 올렸지요 며느리도 폐백을 들였고 사돈들끼리 거나하게 술도 한잔하면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제가 그 돌밭을 계속 갈고 있었으면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다 그럴 수 없지 암 니가 아주 잘했다 잘했어 내가 할 말이 없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러고는 함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소년의 지혜 옛날에 체버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 정조 때 영의전까지 지냈던 인물인데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체버남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러저러 겨우겨우 살아갔지요 그래도 굉장히 똑똑하고 당찼었어요 체버남이 일곱 살쯤 되었을 때였는데 하루는 박대감 집을 지나다 보니 뒷마당에 벌거냉도가 주렁주렁 잘도 열려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너흣 너흣 쳐다보며 군침을 흘리는데 어린 아이니까 그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살살 뒷곁으로 가서는 앵두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도 앵두를 가득 넣었지요 마침 주머니가 많은 돌띠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주머니 저주머니 할 것 없이 앵두를 가득가득 넣었지요 물론 입안 가득 앵두를 옹울거리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때 박대감 부인이 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본 거예요 예끼놈 대감 부인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 아직 대감님도 손을 안 댄 앵두를 네가 감히 빠구 따먹고 또 주머니 여기저기에 집어넣느냐 저놈을 붙잡아서 단단히 혼을 내라 그래서 그 집 하인이 체버남의 머리를 딱 잡고는 엉덩이를 탁탁 때렸습니다 아니 어디 어린 놈이 대감님도 아직 안 드신 것을 도둑놈처럼 와서 따먹어? 그러자 체버남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양반집 도령이 와서 앵두를 따먹는데 네가 어디서 감히 호령을 하느냐 하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양반이라고 우겨대는 요 어린 아이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요 아니 이놈이 그래서 한 대 더 때렸습니다 하인이 양반도 몰라보고 양반을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며 따지고 물었어요 체버남은 뒷마당이 떠들썩하게 계속 소리를 질러대며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뒷마당을 넘어 박대감이 있는 사랑빵까지 울렸습니다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박대감이 하인들을 불렀어요 하인들은 자초지종을 말했지요 그래 그럼 그 아이를 이리로 오라고 하여라 박대감은 체버남을 불렀습니다 너는 왜 남의 행들을 따먹었느냐 그러자 체버남이 아주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그거야 뭐 먹고 싶어서 따먹었지요 네가 양반이라고 하던데 그럼 글을 지을 줄 아느냐 양반이 글을 못 짓겠습니까 지으라고 하면 다 짓지요 좋다 그럼 한번 지어보거라 문자를 주셔야지요 박대감은 운자를 불렀습니다 네가 앵두를 따먹으러 들어왔으니까 붉은 홍 가운데 중 바람 풍자를 넣어서 지어봐라 그랬더니 어린 녀석이 대본에 글을 짓는 거예요 박언, 앵도, 야자홍, 아욕식지, 입원중, 언처대노, 대문비, 영화불식, 영락풍 박신의 뒤뜰에 앵두가 붉었네 너무 먹고 싶어서 뒤뜰로 들어왔네 그런데 어느 아내가 문에 기대어서서 나를 꾸짖네 내가 못 먹을 바에야 차라리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면 좋겠네 박대감은 글 솜씨에 감탄을 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어찌 이렇게 글을 잘 배웠는고 너는 어디에서 글을 배우고 있느냐 어머니께서 양식을 구하느라 글을 가르쳐주지 못해서 혼자서 공부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나한테 와서 글을 배워라 그리고 그 앵두는 네가 다 먹어라 아닙니다, 이건 가져다 어머니께 드릴 겁니다 내 어머니께는 내가 따다 줄 테니 네가 딴 앵두는 다 먹어라 그러면서 새로 앵두를 따다가 은생반에 바쳐서 체번함 내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박대감이 사람을 알아본 거지요? 그 뒤로 체번함은 박대감 집에 살면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열다섯 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체번함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에게 신세를 너무 많이 지면 갚기가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납시다 박대감님이 못 가게 말리실 텐데 그럼 밤에 몰래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둘은 한밤중에 대문을 살짝 닫아놓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산 마을에 가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하면 묘터였어요 죽은 사람이 묻힌 묘터가 아니고 한양 사는 홍정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미리 사둔 곳이었지요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홍정승의 묘를 관리하는 산직이었습니다 체버남은 그곳에서 한 3년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어머니를 묻을 땅이 있어야 말이죠 밭이 있기를 해요 산이 있기를 해요 눈앞에 잘 정리해둔 묘지가 보이는데 그것도 모두 텅 빈 묘지인데 정작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실 묘지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어머니의 시신을 방에 놔두고는 상복을 입은 채 홍정승 집을 찾아갔습니다 홍정승 집에 계십니까? 체버남이 대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꼬질꼬질한 웬 상주 녀석이 서 있지 뭐예요 당연히 못 들어오게 말렸지요 홍정승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너 같은 사람을 만나겠냐 그렇게 일일이 만나다 보면 바빠서 나란 일을 못하신다 그러니 어서 그만 가보게 아니 손님이 와서 대감을 뵙자는데 뵙게 해주는 게 사람의 도리지 너희가 왜 그러느냐 체버남도 큰 소리를 치면서 실랑 일을 했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싸우니까 홍정승이 체버남을 들어오게 했어요 대체 무슨 일인 개냐 체버남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승님 내게 대전 통편이 있습니까? 그거야 있지 그것 좀 보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보여주지 홍정승은 하인에게 대전 통편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인 하나가 대전 통편을 들고 와서는 체버남에게 내보였지요 그랬더니 체버남은 침을 묻혀가면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한참을 책장을 넘기다가 책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덮은 책을 홍정승 앞에 떡 밀어놓았어요 제가 대전 통편을 다 뒤져봐도 세상에 그런 법은 없네요 그래 무슨 법 말인가 살아있는 사람 장사를 지내려고 시신을 갖다 묻지 말라는 법 말입니다 그렇지 그런 법은 없지 아 네 그럼 알겠습니다 체버남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 시신을 염한 다음에 지게 지고 홍정승이 죽으면 묻히려던 뇌자리로 갔어요 그리고는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순식간에 산지기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감히 홍대감님이 묻힐 맷자리에 와서 이러는 게냐 그러고는 지게를 냅다 차버렸습니다 관은 도랑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산지기들은 체버남을 나무에 꽁꽁 묻고는 홍정승한테 와서 일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웬놈이 와서는 대감님 맷자리에다가 제 어미를 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그놈을 꽁짝 못하게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왔었지요 이놈을 포도청에 넘길까요? 아니 뭣이라고? 그 말을 들은 홍정승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 대전통편을 찾던 그 총각 같은 거예요 음 젊은 사람이 보통이 아니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고는 산지기들에게 찬찬히 말했어요 거 다른 데에다 장사를 잘 지내주거라 그러고는 체버남이 사는 마을 군수에게 편지를 한 통 써 보냈습니다 체버남이라는 총각 어머니 장사를 잘 지내주시오 잘 지내만 주면 나중에 장사 비용을 내가 다 낼 테니 일단 잘 지내주시오 그러자 그 말 군수는 사람들에게 일러서 체버남의 어머니를 깨끗이 식히고 명주를 떠다가 수의를 입히고는 관에 잘 넣어서 장사를 지내라고 일렀습니다 체버남은 장사를 잘 치르고 사무까지 잘 지내고는 감사인사를 하러 홍정승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오히려 홍정승이 버선발로 쫓아 나와서 체버남을 반겼어요 내 자네의 똑똑함에 놀랐다네 참 기특한 사람일세 그러고는 산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전부 자네에게 주겠네 거기 살고 있는 산지기들을 자네가 먹여 살리게나 자네는 그저 내가 나중에 힘이 들 때 그때 날 좀 봐주면 된다네 아이고 제가 그렇게 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나중에 체버남이 정승이 되었어요 그리고 홍정승이 역적으로 몰렸을 때 체버남이 도와줬다지 뭐예요 정말로 은혜를 제대로 갚은 셈이지요 이 이야기는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 잡은 원님 옛날에는 오로지 머리를 써서 범인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화순이라는 곳에 이지관이라는 원님은 머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썼대요 하루는 원님이 관가에서 나란히를 보고 있는데 웬 종이 장수가 뛰어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원님한테 잃어버린 종이짐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장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오늘 아침 일찍 종이를 내다 팔려고 지게에다 종이를 잔뜩 쥐고 가는데 갑자기 똥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너무 급해서 지게를 내려놓고 뒷간에 가서 똥을 누고 왔는데 아 글쎄 돌아와 보니까 종이짐이 없어져 버렸지 뭡니까 원님은 종이 장수의 말을 듣고는 옛기이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게를 그렇게 함부로 놔두고 똥을 누러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디다 짐을 맡겨두고 똥을 싸든지 누든지 해야지 네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종이짐을 대체 어떻게 찾으란 말이냐 하고는 종이 장수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님은 관리들을 데리고 고을 밖에 있는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술이랑 떡이랑 잔뜩 먹고 마시면서 하루종일 진탕 놀았지요 저녁이 되어서 관가로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 길가에 장승이 떡 하니 서 있는 거예요 원님은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봐라 저기 얼굴을 붉히고 눈을 부릅뜨고 우뚝 서 있는 놈이 누구냐 그러자 관리들이 대답했지요 예예 저것은 사람이 아니고 장승 입니다 장승 아니 아무리 장승 이라고 해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도 않고 뻣뻣하게 서 있단 말이냐 저렇게 무례하고 괘씸한 놈은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옥에 전어라 원님은 큰소리로 호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은 쥐에서 하는 소리구먼 하고는 서로 눈짓을 하면서 킥킥 웃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원님의 명령이라 장승을 뽑아서 옥에다 넣긴 넣었지요 원님은 이번에는 또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내일 저놈을 엎어놓고 곤장을 칠 테니 저놈이 밤중에 도망치지 않게 잘 감시해라 만일 저놈이 도망이라도 가게 된다면 그때는 너희들 모두 크게 혼날 줄 알아 관리들은 건성 건성 대답했지요 쥐에서 하는 말로 여기고 모두들 장승을 지키지도 않았고 원님은 한밤중에 살그머니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영리하고 날센 관리 하나를 불렀습니다 가서 옥 안에 넣어둔 장승을 아무도 모르게 가져다가 땅에 묻든가 어디에 넣어두든가 해라 날센 관리는 장승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감춰두었지요 다음날 원님은 일찍 아침밥을 먹고 동원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관리들을 불러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봐라 어서 어제 가둬둔 장승을 이리 데려오너라 관리들은 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장승이 있어야 말이죠 모두들 장승을 찾느라고 야단 났습니다 멋들 하느냐 얼른 장승을 가져오지 않고 원님이 목소리를 높여 재촉을 해도 찾을 수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승이 없어졌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버럭 화를 냈어요 무례하고 뻣뻣한 장승 놈이 도망칠지 모르니 밤새 잘 감시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너희들은 내 명을 어기고 죄수를 놓쳐버렸다 너희들 죄가 크다 그러니 벌을 받아마땅하니라 관리들은 머리를 숙이고 벌벌 떨면서 빌었습니다 아이고 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는 죄값으로 각각 종이의 한두루마리씩을 당장 갖다 받쳐라 받칠 때는 꼬리표를 달아서 받친 사람의 이름을 써넣어라 만일 못 받치는 자가 있으면 그자는 곤장 스무대를 칠테니 그리 알거라 관가에 있던 관리들은 모두 서둘러 장으로 나갔습니다 이 가게 저 가게에 가서 종이를 구했지요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종이를 구하는 통에 종이가 금세 바닥이 난 거예요 몇몇 관리들은 종이를 구해오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종이가 다 떨어져서 못사왔습니다 한 관리가 고개를 조아리면서 말을 하죠 원님은 그래 그렇다면 이제 그만둬라 대신 구해온 종이들을 모두 가져오너라 하고는 종이를 한 곳에 모아두었어요 드라곤 드라곤은 종이집을 잃어버렸던 종이장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여기 쌓여있는 종이 중에 네 종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만약 있다면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거야 제가 만들었으니 찾을 수 있지요 그래 그럼 한번 찾아보아라 종이장수는 잃어버린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원님은 그 종이에 붙어있는 꼬리표를 보고는 누가 이 종이를 사왔는지 알아냈지요 그래서 그 관리를 불러서는 어디에서 샀는지 물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샀다면서 종이를 팔았던 장수를 데리고 왔지요 너는 이 종이를 어디에서 구했느냐 원님이 묻자 종이장수가 대답했어요 암흑이한테서 샀습니다 그렇다면 암흑이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암흑이를 원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원님은 암흑이에게 물었어요 네 이놈 네가 어제 종이를 도둑질 했느냐 그랬더니 과연 종이를 훔쳐다 팔았다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원님의 지혜로운 수사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종이를 훔친 도둑은 혼내고 종이장수에게는 종이를 찾아주고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도 잡고 물건도 찾아주는 이런 원님이야말로 최고의 원님이라고 해야겠지요 오늘의 동화 거위 이마의 혹 멀고 먼 옛날 이야기예요 아직 까치가 가슴에 띠처럼 흰 부분도 없고 부엉이가 밤에 잘 다니지 못하고 달게 볕도 없고 거위 이마에 혹도 없던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옥황상재가 땅 위에 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에게 모두 모이라고 했어요 날짐승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물어보려고 말이에요 까치 종다리 비둘기 소쩍새 부엉이 수탑 거위 참새 등 날짐승이란 날짐승은 모두 모여 한마리씩 옥황상재 앞으로 갔습니다 맨 먼저 옥황상재 앞에 선 날짐승은 까치였어요 저는 높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삽니다 그러다가 반가운 손님이 오면 까악 까악 울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까치의 말에 옥황상재는 웃음을 지었지요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내가 삶으로 흰띠를 주겠다 몸 지장하는 데 쓰도록 해라 까치는 옥황상재가 준 띠를 어깨 깃과 허리에 둘렀어요 이때부터 까치의 어깨 깃과 허리에 하얀 띠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로 종다리가 나섰습니다 저는 이른 봄이 되면 들판으로 나갑니다 제가 요리조리 비비 요리조리 비비 하고 노래를 부르면 농부들은 밭을 갈고 씨뿌릴 준비를 합니다 옥황상재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농부들에게 농사지을 빨대를 알려준다고 참 훌륭한 일이다 더 고운 목청을 상으로 내리마 종다리는 옥황상재가 준 더 고운 목청으로 요리조리 비비 요리조리 비비 하면서 힘차게 날갯짓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비둘기가 나섰어요 저는 그중 뜻 그중 뜻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서로를 미워하던 사람들의 마음도 봄날 처럼 따뜻해져요 비둘기 말에 옥황상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 너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제부터 사람들은 너에게 모의도 주고 집도 지어줄 것이다 비둘기는 무척 기뻐하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지요 그 다음은 부엉이 차례였어요 저는 밤에 부엉부엉 하고 웁니다 그러면 한밤중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제 울음소리를 듣고 길을 찾아갑니다 옥황상재는 무릎을 탁치며 좋아했어요 너도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밤에 길 잃은 사람들을 볼 수 있으려면 밝은 눈이 필요하겠구나 한밤중 깊은 숲에서도 훤히 볼 수 있는 눈을 상으로 내리마 이때부터 부엉이는 크고 밝은 눈을 가지게 되었지요 다음으로 수탉이 나왔어요 저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날 수 있게 새벽 역이면 꽃기요 하고 옵니다 제가 울면 사람들은 날이 밝았다는 사실을 알고 힘찬 하루를 준비합니다 참 참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너에게는 붉은 왕관과 옷의 끼털을 상으로 내리마 수탉은 옥황상재가 준 붉은 왕관을 머리에 쓰고 옷의 끼털로 몸을 치장하고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뽐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위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큰소리로 꽉꽉 울면 겁이 나서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집을 비워도 도둑이들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덕분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하러 나간다는 말이구나 너에게는 구슬을 상으로 주겠다 거위는 구슬을 받아 기쁘기는 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입에 물수도 발로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거위는 구슬을 이마에 떡하니 붙였어요 이때부터 거위 이마에 혹이 생긴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태양을 지키는 별 옛날 백두산 자락에 흑룡 담위라는 큰 늪이 있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쌍둥이 삼형제가 살았는데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지요 삼형제가 여덟 살이 되는 해 어느 날 어머니가 삼형제를 불렀어요 10년 동안 세상에 쓰임이 될 만한 훌륭한 재주를 배워 돌아오너라 삼형제는 저마다 다른 길로 떠나 스승을 찾아갔지요 그리고는 10년 동안 신기한 재주를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는 아무리 먼 곳이어도 한다름에 방석을 타고 날아갈 수 있고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어도 한쪽 눈을 감으면 다른 눈으로 한치 앞처럼 볼 수 있고 막내는 무예를 익혀 칼을 휘두르면 번개뿔이 일고 화살을 날리면 날아가는 새의 눈을 마칠 정도였지요 10년 뒤 삼형제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재주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이었어요 맑고 푸른 하늘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구름이 뒤덮이더니 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칠핵처럼 캄캄해서 사람들은 무서움에 벌벌 떨었지요 어머니가 삼형제를 모아놓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설 때가 되었다 너희 재주를 가지고 꼭 해를 찾아오너라 삼형제는 마지의 방석을 타고 날아다니며 세상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해를 찾을 수 없었지요 삼형제는 재주를 가르쳐준 스생들을 찾아 다녔어요 스생들도 해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그 가운데 한 세생이 말했습니다 흑룡 흑룡 담에 사는 흑룡 의 장난 흑룡 담안 에는 몸집이 큰 한 쌍의 흑룡 이 사는데 이들이 수백 수천년마다 하늘로 솟아올라 행패를 부린다 이번에는 암용이 해를 삼키고 하늘 끝에서 놀고 있구나 삼형제는 반드시 해를 찾아오겠다며 마지의 방석을 타고 하늘 위로 날아 올랐어요 둘째가 한쪽 눈을 감고 하늘 끝에서 놀고 있는 흑룡 두 마리를 발견했지요. 삼형제는 싸울 준비를 하고 흑룡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마지는 방석을 몰고 둘째는 방향을 가리키고 막내는 칼을 준비했어요. 흑룡과의 싸움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흑룡이 소리를 지르면 우르르 쿵쿵 천둥이 울렸지요. 삼형제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섰어요. 막내가 긴 칼을 휘두를 때마다 번개가 번쩍이며 흑룡을 향해 날아갔고 활을 쏘자 별똥별처럼 슉 하늘을 날아가 압룡의 허리에 꽂혔지요. 압룡은 하늘이 무너질 듯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삼켰던 해를 토해냈어요. 세상에 빛이 되돌아온 거지요. 두 마리의 흑룡은 삼형제를 피해 달아나다가 흑룡단 물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삼형제가 돌아오자 세상 사람들은 소리치며 기뻐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흑룡은 죽었느냐. 아마도 살아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또다시 해를 삼키려 들지 모를 일이다. 너희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 영원히 해를 지키도록 해라. 삼형제는 어머니의 말씀을 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밤하늘로 올라가 해를 지키기로 했지요. 그때부터 하늘에는 유난히 빛나는 세 개의 별이 생겨났어요. 이 세 개의 별은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지는데 바로 태양을 지키는 삼형제의 별, 삼태성이랍니다. 오늘의 동안 감투 쓴 도둑 이번 이야기는 머리에 쓰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능텅 감투에 관한 옛날 이야기예요. 맞아요. 쓰기만 하면 투명인간이 되는 그런 감투 말이죠. 옛날 옛날에 김서방이 깔딱 고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올라가는 길이 어찌나 가파른지 한 번 넘어갈라 치면 숨이 턱까지 차서 끊어질 것처럼 깔딱거릴 정도였대요. 김서방도 헛헛거리며 고개를 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고개를 막 넘는데 해가 꼴딱 지고 말았지요. 김서방은 급히 불빛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아직 마을은 멀었는지 희미한 불빛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군. 오늘은 여기서 잘 수밖에. 김서방은 어느 무덤 앞에서 괴나리 보참을 풀었어요. 그러고는 보따리를 베개 삼아 벌렁 드러누워 잠을 청했지요. 막 잠이 들여는 참인데 어이 김서방!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김서방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벌떡 몸을 일으켰지요.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김서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드러누웠는데 글쎄 무덤 속에서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바로 김서방이 누워있는 무덤 속에서 들려온 말이었지요.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어보니 무덤 속 귀신들이 주고받는 말소리였단 말이에요. 김서방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고개 넘어 최보좌 집으로 제사 음식 먹으러 가세나. 가고는 싶은데 오늘은 집에 손님이 있어서 못 가겠네. 그러면 손님하고 같이 가면 되잖는가? 아, 그게 좋겠네. 코디아 무덤에서 흰옷 입은 귀신이 스르르 나왔어요. 나와서는 김서방 머리에다 능통감투 하나를 덜렁 씌워주었지요. 무덤 속 귀신이 말한 손님이란 바로 김서방이었던 거예요. 자, 우릴 따라오게나. 능통감투를 쓰면 사람 눈에 안 보인다네. 이렇게 해서 김서방은 귀신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깔딱 고개를 단숨에 훌훌 넘어 눈 깜짝할 사이에 최보좌 집으로 들어섰지요. 들어가 보니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아무도 김서방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신기하네. 정말로 내가 보이지 않는가 봐. 김서방은 마음을 푹 놓고는 귀신들처럼 제사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요. 귀신들이 먹는 음식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는데 김서방이 먹으면 먹는 쪽쪽 표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진짜로 제사 음식을 잡수고 계신가 보이. 정말 그럴까요? 이거야말로 귀신이 고칼노릇이네요.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을 수 없어 뭐라고 수근거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김서방은 제사 음식을 실컷 먹었지요. 조금 있자니 꽃끼오 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귀신들은 날이 밝기 전에 가야 한다며 주섬주섬 일어났어요. 김서방도 귀신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언뜻 드는 생각이 자기가 굳이 귀신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 냅다 달렸어요. 귀신들이 능텅감투를 내놓고 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다행히 둘 다 늙은 귀신들인데다가 날이 밝아오는 터라 쫓아오지는 못했어요. 김서방은 능텅감투를 쓴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덜컥 열고 들어갔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몰랐지요. 거참 생각할수록 신기하네. 김서방은 아내 앞에서 능텅감투를 벗었습니다. 에이구머니나 당신 언제 왔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김서방은 문득 장난이 지고 싶어졌지요. 그래서 얼른 능텅감투를 다시 뒤집어 썼어요. 그러자 아내가 눈을 비비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라? 이 양반이 어디를 갔지? 분명 문 앞에 있었는데? 김서방은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서방은 남의 집 재삿날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재삿날이 되면 밤에 그 집을 찾아 나섰지요. 물론 능텅감투를 쓰고 말이에요. 재사상 앞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만 하면 재사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겁에 질리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요? 재사 음식이 표가 나게 줄어드니 기절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었지요. 김서방은 사람들이 놀라서 벌벌 떠는 모습도 재미있고 또 평소에 못 먹는 재사 음식이 탐나기도 해서 날마다 재사 있는 집을 찾아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밤마다 재사 지내는 집을 찾아 다니자니 낮에는 쿨쿨 잠에 고라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술이라도 몇 잔 마신 날에는 끼니도 걸은 채 잠에 빠지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방이 자는 사이 아내가 능텅감투를 보게 된 거예요. 아휴 이렇게 너덜너덜한 감투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지저분하게 쉬리 아내는 다 해지고 꼬질꼬질한 능텅감투를 불 속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능텅감투는 곧 타버리고 재만 남았지요. 날이 저물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김서방이 늘어지게 하품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능텅감투가 보이지 않았지요. 눈이 번쩍 뜨여 아내에게 물어보니 태웠다지 뭐예요. 아이고 내 감투! 금쪽같은 능텅감투! 김서방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더니 급기야 옷을 홀랑 벗고는 온몸에 감투 태운 채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는지 아내가 김서방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길로 제사 지내는 집을 찾아 나섰지요. 김서방은 제사상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서 언제나처럼 제사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한창 먹다 보니 손에 발라놓은 제가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 손바닥만 하얗게 보였겠지요. 오이커니 제사 음식을 훔쳐 먹는 녀석이 너였구나! 한 사람이 김서방의 손을 확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다른 팔뚝도 잡혔다 미끄러지면서 하얗게 드러나 버렸지요.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김서방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김서방은 있는 힘을 다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머리, 얼굴, 어깨의 재가 벗겨지더니 급기야 알몸뚱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답니다. 이런 고얀 놈! 남의 집 제사 음식을 훔쳐 먹는 전하의 나쁜 놈 같으리라고!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김서방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은 흠신 두들겨 맞고서야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홍길동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한양의 홍문이라는 재상이 살았어요. 홍판서는 이름난 집안의 아들로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좌회전까지 지냈지요. 홍판서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첫째는 부인 유씨가 낳은 아들 인형이고 둘째는 몸종인 춘섬이 낳은 아들 길동이었지요. 길동은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봄부인이 낳지 않아서 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홍판서가 대놓고 길동을 칭찬하지는 않았지만 늘 그 재주를 아꼈다는 거예요. 홍판서의 첩인 곡산댁은 이 사실이 늘 불안했지요. 곡산댁은 길동을 없애려고 궁리하다가 어느 날 홍판서에게 길동의 관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관상쟁이가 길동의 관상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 뜻을 이루면 임금이 될 상이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면 한 집안을 다 죽이는 재앙을 받을 상입니다. 홍판서는 길동에게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곡산댁은 몰래 자객을 불러 길동을 없애라고 했지요. 겨우 11살밖에 안 된 어린 길동을 말이지요. 하지만 길동은 길뿐만 아니라 싸움을 하는 병법에도 밝았어요. 길동을 죽이려 한 자객이 오히려 혼줄이 났지요. 길동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로 보참을 꾸려 홍판서에게 갔습니다. 홍판서는 길동의 행동이 보통 때와 다르다고 느꼈어요. 밤이 깊었는데 자지 않고 뭐 하는 것이냐. 길동은 마당에 엎드려 울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소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습니다만 집을 떠나야겠기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홍판서는 깜짝 놀랐지요. 어린아이가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내가 네 한을 모르지 않는다. 오늘부터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길동은 감격하여 다시 한번 절에 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소자의 오랜 소원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으니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길동은 어머니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던 길동은 우연히 찾아간 도적의 소굴에서 오두머리가 되었어요. 길동은 무리 이름을 활빈당이라 하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나쁜 관리들이 불의로 모은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나쁜 관리의 재물을 빼앗을 때면 나는 활빈당 우두머리 홍길동으로 암호날 무기와 곡식을 가져간다. 는 방을 붙여 이름을 알렸지요. 이제 머지않아 나라에서 나를 잡으려 할 것이다. 길동은 지표로 허수아비 일곱 개를 만들었어요. 길동이 허수아비에게 숨을 불어넣었더니 모습이 길동과 똑같아졌지요. 각자의 길동은 저마다 수백 명씩 무리를 거느리고 팔도를 흩어져 나쁜 관리들의 재산을 빼앗고 혼내주었답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에 말이에요. 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나라에서 홍길동을 잡으려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도수를 부리는 홍길동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사대문에 길동이 쓴 방이 붙었습니다. 저를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벼슬을 주시면 잡혀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신하들과 의논한 뒤 홍길동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내린다는 방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길동이 궁궐에 들어와 임금을 뵙고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지요. 저의 죄가 무거운데 벼슬 자리를 내려주시니 이제 하늘 불고 돌아갑니다. 전하께서는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저는 영원히 작별을 고합니다. 인사를 마친 길동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구름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임금은 홍길동 잡는 일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길동은 임금에게 벼천석을 얻어 무리를 이끌고 조선을 떠나 남경 땅 제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길동과 무리는 농사를 짓고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지요. 그때까지도 길동은 홀몸이었어요. 어느 날 길동은 화살촉에 바를 약을 구하러 가다가 낙천에서 백룡이라는 큰 부자를 만났습니다. 백룡은 강한 바람이 불더니 딸이 없어졌다며 딸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길동은 괴물의 지심을 알고 꾀를 써서 백룡의 딸을 구해주었지요. 백룡은 크게 기뻐하며 길동을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얼마 뒤 길동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어요. 조선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른 길동은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율도극으로 무리를 이끌고 가서 그곳의 왕이 되었습니다. 길동이 율도극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자 도둑이 없어지고 길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함부로 주워가지 않는 태평성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신비로운 피리 요번에 들려줄 이야기는 신비한 피리에 관한 전설이에요. 신라의 서른 번째 임금인 문무왕이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 죽어서도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다. 문무왕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동해 바닷가 바위 사이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바다 보이는 곳에 감은사라는 절을 세웠어요. 아들은 문무왕의 뒤를 이어 신문왕이 되었어요. 신문왕이 왕위에 오른 이름의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다를 살피던 한 신하가 급히 찾아와 아래였어요. 배하 동해 바다에 움직이는 작은 산 하나가 가문사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구나. 당장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며칠 뒤 점을 지는 신하가 찾아와 말했어요. 돌아가신 문무대왕께서 용이 되어 바다를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삼국통일을 이루신 김효신 장군께서도 하늘의 신이 되어 우리 신라를 지키고 계시지요. 이 두 분께서 배하께 선물을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산에 있습니다. 바닷가로 나가시면 반드시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보물을 얻을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문왕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가문사에 머물면서 신하를 보내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했지요. 산 모양은 거북머리처럼 생겼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대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낮에는 둘로 갈라졌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진 아이다. 신하의 말을 들은 신문왕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야속하게도 굳은 날씨가 계속되었지요. 일해가 지나서야 바람이 잦아들고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신문왕은 서둘러 배를 타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산으로 다가갔지요. 그러자 용이 와서 옥으로 만든 검정 허리띠를 바쳤답니다. 신문왕이 기꺼이 받아들며 물었어요. 이 산에 대나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 까닭이 무엇이오. 손바닥도 두 개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이 대나무도 같은 이치이니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어 보신다면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문무대왕과 김유신 장군이 나를 시켜서 보낸 선물이옵니다. 신문왕은 기뻐하면서 오색위당과 금과 옥을 용에게 바쳤어요. 그러고는 대나무를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었지요. 신문왕은 대궐로 돌아가 피리를 잘 간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꺼내어 불었지요. 가뭄이 들 때 피리를 불면 신기하게도 비가 주륵주륵 내리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피리를 불면 적이 스르르 물러갔어요. 그 뿐이게요. 폭풍이 몰려오다가도 피리를 불면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답니다. 온 세상이 피리 소리 하나로 평화로워 졌지요. 이렇게 신비로운 피리가 바로 만파식적이랍니다. 수없이 거센 불결을 잠잠하게 해주는 피리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동화 오신의 연못 옛날 옛적 충청도 보은이라는 고을에 늦도록 장가를 못 간 총각이 살았대요. 이 총각이 하루는 장에 나갔다가 밤늦게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타박타박 당집이 있는 고개를 넘어가는데 당집 안에서 두런두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총각은 무서운 생각이 들어 발걸음을 멈추고 우뚝 섰지요. 당집 안에서 소리가 난리 없는데 그것도 이렇게 늦은 밤에 그렇다면 혹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총각은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안 그래도 당집 앞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터였거든요. 무서워서 마른 침만 꼴깍꼴깍 삼키던 총각은 일부러 에헴 하고 헛기침을 영거푸 해댔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겁이 좀 덜 날 것 같았던 거죠. 그러자 글쎄 당집 안에서 들리던 소리가 뚝 그치는 거예요. 그 순간 총각은 내가 헛소리를 들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지요. 그래서 당집 앞으로 살살 걸어가서는 문을 휙 열어 젖혔어요. 뭐야 아무도 없잖아. 당집 안은 귀신이나 도깨비는커녕 개미 한 마리 없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저건 뭐지? 당집 안에서 이상한 물건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박달나무를 깎아 만든 조그만 방망이였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지요. 옳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도깨비 방망이로구나.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물어치기다. 총각은 냉큼 도깨비 방망이를 집어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몰라요. 이걸 어디에다 둔다? 총각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방 안을 서성거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도깨비가 쓰던 물건을 집 안에 들여놓으면 안 좋다는 말이 생각나서 닭장 속에 두었지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누군가 찾아와서는 총각 집에 있습니까?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빠끔히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둠 속에 시커먼 사람이 하나 서 있는데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아 보였지요. 저게 도깨비 모양이구나. 총각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깨비가 다시 한 번 예의바르게 물었어요. 며칠 전 당집에서 방망이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총각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그렇소만? 아이고, 이제야 찾았군요. 방망이를 돌려주십시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물건이라고 오밤중에 찾으러 왔소. 우리에겐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방망이를 돌려주시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돌려주십시오. 총각은 두 말 없이 돌려주었어요. 그러자 도깨비는 도깨비 방망이를 덥석 받아 가슴에 끌어안더니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뒤에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도깨비는 꾸벅꾸벅 인사를 하다가 바람처럼 휙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한밤중에 밖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오길래 총각은 자다 깨어 나가보았지요. 세상에 도깨비들이 끙끙거리며 마당에다 쌀가마니를 부려놓고 있지 않겠어요? 귀아디귀한 쌀이 마당에 가득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덕분에 총각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도깨비가 또 찾아왔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먹는 걱정은 사라졌지만 돈이 없으니 반쪽 부자가 아닙니까? 자, 이제 돈 걱정도 하지 말고 사십시오. 도깨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벼락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깨비가 마룻바닥에 돈을 그득그득 쏟아붓는 소리였지요. 그걸 본 총각이 어땠겠어요?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났지요. 단박에 진짜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날로부터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깨비가 다시 총각을 찾아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총각은 이제 먹을 걱정, 돈 걱정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른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지요. 며칠 안으로 색시를 데려올 테니 그렇게 알고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한밤중인데 마룻바닥에 쿵 하고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웬 처녀가 쓰러져 있지 않겠어요? 게다가 처녀는 어디가 아픈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총각은 얼른 처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뒤 정성껏 보살펴 주었어요. 물을 떠다 먹이고 아픈 곳을 주무르고 미음을 쑤어 먹이며 돌보았지요. 그랬더니 처녀가 겨우 정신을 차리더래요. 총각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저는 전라도 해남의 한 마을에서 살았어요. 한밤중에 오줌이 마려워 밖으로 나왔는데 무엇이 획 나타나 저를 낚아채었지요. 그 순간 전 너무 놀라 기절하여 그 다음에는 무엇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른답니다. 처녀가 낯을 불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궁금하다는 눈빛으로 물었지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충청도 보은 땅이요. 보은이라면... 충청도 보은에서 전라도 해남까지는 수백리가 넘는 길이에요. 그러니 선뜻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처녀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총각집에서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잖아요. 어쨌든 총각은 도깨비 덕분에 아내를 얻게 된 셈이었지요, 뭐. 총각과 처녀는 부부가 되어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 많겠다, 돈 많겠다, 다른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깨비가 또 불쑥 찾아왔지요. 오서방, 오서방 안에 있습니까? 총각은 성이 오시였는데 장가든 걸 알고 도깨비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오서방이 문을 열자 도깨비가 또 말하였습니다. 오서방은 이제 먹을 것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색시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찬 걱정이 남았어요. 제가 저기 강 옆에 커다란 연못을 만들어 줄 테니 물고기를 잡아 반찬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연못에는 물고기가 그득그득 들어있을 것입니다. 얼마 뒤 정말 강 옆에 커다란 연못이 생겼고, 연못에는 물고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자 오서방은 도깨비가 정말 정말 고마워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저것 궁리해 보았지요. 옳지, 옛날부터 도깨비는 메밀묵을 좋아한다고 했지. 오서방은 메밀묵을 한 속 가득 쑤어가지고 도깨비들을 불러 묵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런데 묵을 엄청 많이 쑤었는데도 도깨비 하나가 메밀묵을 제대로 먹지 못한 거예요. 그 도깨비는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에이, 연못을 만들 때 내가 다져놓은 곳을 확 뚫어버려야겠다. 그러고는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구멍을 뻥 뚫어버렸어요. 그 뒤 사람들이 뚫린 곳을 바윗돌로 막았는데 큰 비라도 내리면 꼭 그곳만 허물어지고는 하더래요. 아무래도 사람 솜씨가 도깨비 솜씨보다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오서방은 도깨비와 아주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왜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때는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동진날이 되어 오서방은 팥죽을 쑤었지요. 그런데 어찌나 많이 쑤었는지 식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 이웃에게도 나누어주고 귀신을 쫓기 위해 대문에도 바르고 그랬는데도 아직 한 소치나 남았더래요. 마침 잘됐네 도깨비들을 불러다 팥죽 장치나 버려야겠군. 그날 밤 오서방은 도깨비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기분 좋게 놀라오던 도깨비들이 대문에 바른 붉은 팥죽을 보더니만 부랴부랴 도망을 갔다지 뭐예요. 도깨비들도 귀신처럼 팥죽을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오서방은 도깨비들이 팥죽을 싫어한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예요. 어쨌거나 그때부터 도깨비들은 두 번 다시 오서방을 찾아오지 않았대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오서방은 도깨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이웃에 사는 영감님께 이야기했더니 그 영감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었대요. 너무 마음 뿌리지 말게나 도깨비하고 오래 사귀면 끝이 좋지 않다네 하고 말이에요. 하긴 누가 알겠어요. 영감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쯤에서 헤어진 게 잘 된 일인지도 모르지요. 혹시 낚시를 해본 적 있나요? 물고기를 많이 낚으려면 오가리살이라는 연못을 찾아가 보세요. 도깨비들이 오서방에게 만들어준 연못을 사람들은 오가리살이라고 불렀답니다. 오서방의 성을 따서 오신의 연못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래요. 지금도 충청도 보온 땅에 가면 오가리살이 있는데 여전히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별거 없는 한양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이 선비가 살았대요. 선비라고는 하나 책상 머리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이곳저곳 구경삼아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은 인물이었지요. 그런 이 선비가 하루는 큰맘 먹고 난생처음 한양 구경을 나섰더래요. 한양이란 곳이 눈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라 했지. 이 선비는 궤나리 보침을 등에 착 붙여 단단히 잡아지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자고 다짐을 했어요.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한양 저작거리로구나. 양쪽으로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고 사람이 꽤 많이 붐비고 있었지요. 그런 광경을 보자니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어요. 이 선비는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이 물건 저 물건 구경도 하고 내친 김에 흥정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선비는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기는 잣 가게 앞에 멈추어 섰어요. 군침이 꼴깍 넘어갔지만 가진 돈이 없는 게 문제였지요. 이 선비는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줄임비를 채울 수 있는 꾀를 생각해냈어요. 먼저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가리키며 천연덕스럽게 물었지요. 주인장 이것이 무엇이오? 옷이오? 작가계 주인은 이 선비의 허름한 행색을 훑어보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 이 선비는 가게 안으로 얼른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광주리에 담긴 잣을 가리키며 다시 물었어요. 주인장 이것은 무엇이오? 잣이오? 그러자 이 선비는 잣을 한 움큼씩 집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줄임비를 채우느라 손이 정신없이 바빴지요. 잣을 배불리 먹은 이 선비는 주위를 휘둘러 보다가 이번에는 갓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주인장 이것은 무엇이오? 과시요? 이 선비는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 순간 주인이 그의 옷을 잡아채며 돈을 달라고 했지요. 내가 왜 돈을 내야 하오? 난 주인장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뭐요? 가게 주인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따져 물었지요. 그러자 이 선비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난 주인장이 오시오 하니 들어왔고 자시오 해서 먹었고 가시오 하기에 갔을 뿐이오. 이 선비의 말을 들은 주인은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비는 멍하게 서 있는 가게 주인을 뒤로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흥 한양 녀석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 별거 없잖아. 괜히 소문만 요란하군 하고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그늘을 판 부자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이 영감은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남을 도와주는 일이나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대요. 그 부자 영감 집 앞에 느티나무가 한 구루 있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여름이면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떼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할 때 절대로 그늘에서 쉬지 못하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욕심쟁이 영감은 느티나무를 찾았는데 웬 총각이 떡하니 누워있지 않겠어요? 네 이놈 왜 남의 그늘에서 쉬고 있는 게냐? 썩 비키거라. 부자 영감은 대뜸 화를 냈지요. 그러자 총각이 부슬슬 일어나며 물었어요. 영감님 어찌 이 나무 그늘이 영감님의 것입니까? 이 느티나무는 우리 고조할아버지께서 심으셨으니 우리 집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란 말이냐? 총각이 듣고 보니 그리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영감 심보가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각은 잠시 궁리하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님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신뢰를 했습니다. 나무 그늘이 필요해서 그러니 저에게 팔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자 영감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돈을 주고 이 나무 그늘을 사겠다고? 네 좋다 그럼 팔겠네. 그늘이 크고 넓으니 다섯 양만 내게. 총각에게 다섯 양은 큰 돈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나무 그늘을 사버렸습니다. 영감님 이제 이 나무 그늘은 제 곳입니다. 음 물론 그렇고 말고. 부자 영감은 다섯 양을 만지작거리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섯 양으로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은 마을 사람들이 마음 놓고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해가 뉘엿뉘엿 기올면서 느티나무 그늘이 부자 영감 내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을 때였어요. 총각이 성큼 성큼 부자 영감네 집으로 들어와서는 그늘 집 마당에 떡하니 앉았지요. 그러자 부자 영감이 마루에 서서 총각에게 화를 냈어요. 이놈아 왜 묻지도 않고 남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왔느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아니 영감님 영감님께서는 며칠 전에 분명 제게 나무 그늘을 팔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 나무 그늘에 앉아있는 것 뿐입니다. 총각의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은 할 말을 잃었어요. 괜스레 입맛만 쩍쩍 다시며 마루를 서성거렸지요. 조금 있자니 해가 점점 기울면서 나무 그늘은 마루로 옮겨갔어요. 그러자 총각은 나무 그늘을 따라 마루 위로 올라가더니 제 집 마냥 벌렁 들어 누웠지요. 깜짝 놀란 부자 영감이 담뱃대를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내 이놈 어디를 함부로 들어온 게냐. 썩 내려가지 못해. 영감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누운 곳은 제 돈으로 산 나무 그늘입니다.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영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저 제 나무 그늘을 쫓아왔을 뿐입니다. 총각의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이미 팔아버린 나무 그늘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딱히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해서는 헛기침만 영거푸 해들 수밖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해가 더욱 기울어지자 점점 길어진 나무 그늘이 부자 영감이 서 있는 곳까지 드리워지는 거예요. 총각이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켜요. 이 나무 그늘은 제 것입니다. 아무도 이 그늘 밑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서 비키라니까요. 부자 영감은 총각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부자 영감 내 식구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서 있었지요. 저녁이 되자 나무 그늘이 없어졌어요. 총각은 그제야 부자 영감 내 집을 나와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부자 영감이 총각에게 나무 그늘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식구들은 저마다 한 소리씩 하느라 야단이었지요. 그 다음 날도 총각은 부자 영감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떡하니 낮잠까지 자기도 했다니까요. 일이 이렇게 되자 부자 영감은 총각에게 나무 그늘을 물리자고 제안했어요. 이보게 다섯 양을 돌려줄 터이니 없었던 일로 하세나. 왜요? 이 나무 그늘이 없으면 저는 쉴 곳이 없어지는데 왜 돌려줍니까? 그럼 열량이면 어떤가? 싫습니다. 겨우 열량에 이렇게 크고 넓은 나무 그늘을 팔 수는 없지요. 한 오천 양을 주신다면 또 몰라도. 뭐, 뭐라고? 오천 양? 부자 영감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고 해도 오천 양을 주고 나무 그늘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부자 영감은 총각에게 다섯 양을 받고 나무 그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총각은 다시 해가지고 나무 그늘이 없어지자 시치미를 뚝 떼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 부자 영감 생일이 되었어요. 부자 영감은 귀한 손님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손님들이 찾아와 시끌벅적 잔치가 열렸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총각이 친구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했으면 다행이게요. 이번에는 아예 신까지 신은 채로 들어와서는 옷에 묻은 흙을 음식상 옆에서 툭툭 털어내는가 하면 버릇없이 아랫목에 들어누워 코까지 두르렁 두르렁 고는 거예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진 손님들이 부자 영감에게 사정을 물었겠지요. 그러자 총각이 나서서 자초지종을 들려주었어요. 총각의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입을 모아 부자 영감을 나무랐어요. 옛기 사람아 아무리 욕심이 많기로 써니 나무 그늘을 판단 말인가? 여보게들 어서 일어나세. 인심이라고는 공알만큼도 베풀 줄 모르는 이 사람과는 더 앉아 있을 이유가 없겠네 그려. 손님들은 혀를 끌끌 차며 하나 둘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자 부자 영감은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이고 나는 망했네. 부자 영감은 한참을 울고불고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후회했답니다. 다음 날 부자 영감 내 식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나 멀리 가버렸대요. 그 뒤로 총각은 그 느티나무를 마을의 소유로 만들어 누구든지 쉬도록 했다지요. 지금도 총각이 살았던 그 마을에 가면 아름들이 느티나무가 서있대요. 더운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더위를 식히곤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삼신할머니 옛날 서천골에 석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웃집은 북적됐지만 석이네는 늘 조용했어요. 석이가 외동이었거든요. 석이는 혼자인 게 참 좋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예쁜 색동옷도 모두 석이 차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석이는 외동인 것이 싫어졌답니다. 기쁠 때도 혼자, 놀 때도 혼자, 혼자서는 하나도 신이 나지 않았거든요. 나한테도 형이나 동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석이는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동생 낳아주세요. 석아, 석아, 아기는 삼신할머니가 도와주셔야 나을 수 있어. 삼신할머니? 할머니 친구인가? 석이는 할머니에게 또 쪼레를 달려갔습니다. 오, 호라. 우리 석이가 동생을 갖고 싶은 개로구나. 삼신할머니는 아기를 정지해 주시는 신이란다. 정성껏 기도하면 우리 석이한테 동생 하나 주실지도 모르지.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엄마가 음식을 만들고 나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삼신할머니한테 기도하러 가는 거야. 동생 만들어 달라고. 나도 갈래요. 석이는 동생이라는 말에 얼른 따라 나섰어요. 새벽 산길은 춥고 으스스했습니다. 엄마는 옹달쌤 앞에 상을 차리고 기도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 하나 더 주세요. 그 사이 석이는 까무릅 잠이 들었습니다. 옳아, 이 정도 정성이면 됐어. 생명꽃밭에 다녀와야겠군. 문득 석이의 깃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신할머니세요? 음, 비밀인데. 네 눈에 내가 보이는 게냐? 삼신할머니는 어디론가 바삐 떠나려 했어요. 잠깐만요. 제 동생 좀 만들어주세요. 네? 그렇잖아도 그럴 참이야. 기다려봐. 삼신할머니는 휙 날아올랐습니다. 삼신할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석이도 날아올랐지요. 삼신할머니는 산 넘고 구름 건너 생명꽃밭에 닿았습니다. 생명꽃밭은 오셀꽃으로 눈부셨어요. 이야, 얼결에 딸려온 석이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어이구, 넌 왜 따라온 게냐? 삼신할머니, 여긴 왜 오셨어요? 생명꽃 고르러 왔지. 두 송이가 있어야 네 동생을 만들거든. 어디 보자, 어느 꽃이 으뜸일까? 삼신할머니는 조심조심 꽃밭을 살폈어요. 석이도 동생을 생각하며 꽃밭을 구경했어요. 그러다 그만, 검은꽃을 밟고 말았어요. 아! 어떻게든 세우려 했지만, 꽃송이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게다가 검은꽃이잖아. 그동안 삼신할머니는 하얀 꽃과 붉은 꽃을 골랐어요. 드물게 잘 여문꽃이다. 곱구나. 그러고는 서천골로 돌아와 그 꽃들을 엄마 머리에 얹어주었습니다. 석아, 그만 자고 일어나. 집에 가야지. 엄마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삼신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나자 엄마는 입덧을 했습니다. 이런 경사가 석이 동생 생겼구나. 할머니는 삼신 주머니에 햅쌀을 그득 채우고 삼신상을 차렸어요. 고맙습니다. 석이 어몸과 아기의 건강도 보살펴주세요. 엄마 배가 불러갈수록 석이 마음도 한껏 부풀었어요. 삼신할머니가 고른 꽃처럼 틀림없이 예쁜 동생일 거야. 석이는 하루빨리 동생이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기 언제 낳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만 보채렴. 아기는 하루아침에 뚝딱 태어날 수 없단다. 아기는 엄마 몸속에서 피살려 100일, 뼈살려 100일, 살살려 100일, 300일이 지나야 세상에 나오는 거야.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엄마가 내지르는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엄마는 점점 더 아픈 것 같았어요. 석이 아빠, 어머님, 석아. 아이고. 석이는 문틈으로 방 안을 훔쳐보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삼신할머니가 나타나 엄마 배를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삼신할머니는 노래도 불러주었어요. 아가아가 어서 빨리 세상으로 나가거라. 그러고는 아기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려주었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고 찰싹. 용감한 사람들하고 찰싹. 착한 일 많이 해라고 찰싹. 마침내 아기가 맑고 힘찬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와 아기가 무사한 걸 보고 삼신할머니는 입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아빠는 새끼줄에 소나무 가지와 숯을 엮어 대문 앞에 매달았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금줄이란다. 병균이나 나쁜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도 금줄을 보면 조심하게 되지. 아기와 엄마가 건강하길 바라는 뜻이란다. 석이 할머니는 감사의 삼신상을 차렸어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삼신할머니 상에 올린 다음 엄마에게도 먹였지요. 그때 문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쓱 지나갔어요. 누구지? 놀란 석이 곁에 삼신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 할망구는 저승삼신이야. 아기가 대연할 때마다 기웃거려. 아기를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기회를 엿보는 게야. 걱정 마라. 내가 있는 한 어림없는 일이지. 저승삼신이 사라졌지만 석이는 불안했어요. 혹시 검은 꽃을 망가뜨려서 올까? 생명꽃밭에서 저지른 실수도 떠올랐지요. 서기네는 아기 이름을 문희라고 지었어요. 문희는 백일이 지나자 뒤집기도 하고 옹알이도 했습니다. 여보, 문희 엉덩이 좀 봐요. 어쩜 먼까지도 일이 앙증맞아요. 그러게 말이요. 식구들은 밤낮 문희만 들여다보았지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동생이 생기면 좋을 줄 알았는데 석이는 더욱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다 문희 때문이야. 저승삼신이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날 밤 웬일인지 문희는 열이 펄펄 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할머니와 엄마는 치웠던 삼신상을 다시 차렸지요. 삼신할머니, 노연 푸시고 우리 문희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다리던 삼신할머니는 오지 않고 저승삼신이 불쑥 나타나지 않겠어요? 아유, 탐난다. 저승삼신은 자리까지 잡고 앉아 문희를 노려보았어요. 석이는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만 같았지요. 삼신할머니, 어디 계세요? 우리 문희 구해주세요. 저승삼신이 석이를 비웃었어요. 이히히, 문희는 이제 내 거야. 날이 새면 내가 데려간다고. 석이는 저승삼신이 문희를 데려갈까 봐 도무지 잠들 수 없었어요. 새벽 무렵 석이는 잠결에 언뜻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자네 정말 이럴 테야. 삼신할머니가 저승삼신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지요. 난 억울해. 내가 뭐가 모자라서 저승삼신이냐고. 자네 마음 이해하네. 하지만 언제까지 갓난아기를 탐낼 셈인가. 더군다나 이야기는 검은 꽃도 아니란 말일세. 오호, 그래서 검은 꽃을 망가뜨린 거야. 내 꽃 망쳤으니 문희라도 내놔. 난 모르는 일이야. 검은 꽃을 심은 죄가 더 큰 걸 모르나. 문희는 오래 살 운명이니 억지 쓰지 마. 시무룩하게 듣고 있던 저승삼신은 날이 밝아오자 마지 못해 총총 사라졌습니다. 삼신할머니가 문희 이마를 쓰다듬자 문희는 금세 열이 내리고 숨소리도 부드러워졌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제가 검은 꽃을 망가뜨렸어요. 그래, 꾸먼. 저승삼신은 검은 꽃으로 만든 아기만 데려갈 수 있어. 생명꽃은 색마다 다른 운명을 지녔지. 모든 꽃은 소중한 법이야. 비록 검은 꽃이라 해도. 이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낼게요. 다신 생명꽃밭에 따라오면 안 된다. 삼신할머니는 치마자락을 나부끼며 날아올랐어요. 색은 색은 잠든 무늬를 보며 석이는 속삭였지요. 내 예쁜 동생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일어나서 고마워.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채운다. 그래서 나는 척axis을 못하는 제목은 honorary의 집을 입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ою save을 입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 사랑과 사이좋게 지낼게요. 여러 번의 집들이 아래에서 발라들이 내리며 일어나서 고마워. 여기도 하고 나머지 지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내리며 서로 비가 나아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으로는 끝난ложк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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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